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29장입니다. 로라는 테드의 딸들에게 떠나기 전에 아빠를 다시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딸들을 데리고 나갔다. 그러고 나자 홀리가 그의 눈길을 피하면서 들어왔다. 머리는 더 짧아져 있었고 머리색은 전보다 많이 짙어져 있었다. 안녕 홀리 테드는 아직도 2인용 소파에 앉아있었다. 그녀가 더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일어서서 테이블로 갔다. 안녕 테드 좋아지고 있다니 다행이야 홀리가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그녀는 나무 의자에 앉았다. 들고 있던 핸드백을 매우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닥터 힐 만나봤어? 테드는 둘 사이에 빈자리를 하나 남겨두고 앉았다. 음 지난 몇 달 동안 두세 번 봤어. 오늘도 봤고. 당신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호전됐다고 하더라고. 사실이야. 2, 3주 전까지만 해도 그때에 대해선 아무 기억이 없었어.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았어. 그런데 닥터 힐의 도움으로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라가 당신과 내가 얘기를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어. 홀리가 이마를 비볐다. 아, 괜히 엄살 떠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지만 그동안 나도 많이 힘들었어. 애들은 아빠 어디 갔느냐고 계속 묻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상상이 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내린 나쁜 결정은 다 내 책임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겠지. 하지만 여길 나갈 거야, 홀리. 나가서 딸들한테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어? 아니, 아니. 홀리는 얼굴을 찌푸렸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돈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트래비스가 돌봐줬어. 홀리가 테드를 바라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아, 그럼 트래비스 기억하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누군가 먼저 입을 열어야 했고 테드는 자기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린치는 좀 어때?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닐 텐데? 예전에는 린치라고 부른 적이 없었잖아. 항상 이름 저스틴을 불렀지. 테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그대로야.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 부분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졌어. 그 부분의 기억이 완전히 지워졌어. 어, 그렇다고 의사한테 들었어. 당신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하고 린치가. 말하지 마, 테드. 제발. 중요한 건 당신의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 미안해. 닥터 힐이 그때 우리 사이가 어땠는지 당신하고 얘기해보라고 했어. 기억나? 테드는 고개를 숙였다. 상당히 안 좋았지. 내가 거리를 뒀지. 그래도 그건 기억하네. 화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테드는 알고 있었다. 홀리는 화가 나 있었다. 테드, 당신은 항상 혼자 서재에 틀어박혔고 틈만 나면 호숫과 별장으로 달려갔고 계속 나를 피했어. 어쩌다가 우리 둘이 얘기를 나눌 때도 나 혼자 말했고 그것도 짧게 끝났지.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항상 단도직입적으로 꼭 필요한 말만 하잖아. 당신은 내가 곁에 있는 걸 귀찮아했어. 그런 마음이 내 눈에도 보였고 당신 눈에도 보였고 심지어 애들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지. 불행히도 그 부분은 다 기억이 나. 솔직하게 말할 게 그래야 할 자리인 것 같으니까. 그땐 당신한테 여자가 있는 줄 알았어. 툭하면 출장 가고 호숫과 별장에서 오래 머물기에 딴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는 줄 알았다고. 그럼 모든 게 말이 되니까. 그래서 어땠는 줄 알아? 난 차라리 그게 사실이기를. 너무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정말로 딴 여자가 있기를 바랐어.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홀리 홀리 난 내 말 끝까지 들어줘. 처음엔 당신이 출장 가고 없을 때 몇 번 회사로 전화해서 트래비스나 당신 비서한테서 정보를 얻었어. 그 정보를 당신이 나한테 한 말과 비교했지. 장소 시간 고객 이런 것들 근데 다 맞아떨어지더라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건 평소와 달랐던 건 나였지. 내 방식 내 행동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었어. 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난 사립탐정처럼 당신 뒤를 캐고 싶진 않았어. 나중에 당신은 내 뒤를 그렇게 캐고 다녔지만 홀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계속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당신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당신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어. 당신한테 이혼을 요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 생각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먼저 말을 꺼낼 용기를 모으고 있었어. 저스틴한테 털어놓은 게 그때쯤이었어. 당신이 딴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그가 알고 있을 것 같아서도 아니고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내게 얘기해줄 것 같아서도 아니었어. 그가 당신을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당신이 변했다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어. 분명히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 안 그러면 내가 미쳐 미쳐버릴 것 같았겠지. 테드가 미소를 지으며 문장을 대신 끝맺었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홀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지는 않았다. 그때 저스틴한테 말했더니 저스틴도 그러더라고. 자기도 당신하고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당신이 그를 밀어냈다고. 날 밀어냈듯이. 우린 두세 번 더 만났는데 당신에 대해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어. 그러다가 우리 관계가 시작된 거야. 물론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 우리가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쯤에는 당신과 난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고 당신은 아이들한테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있었어. 마침내 내가 용기를 내서 말했지. 이혼하자고. 기억나. 거실에서였지. 그러고 나서도 긴장된 분위기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난 난 난 난 당신이 당신이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걸 몰랐고 동창한테 부탁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것도 몰랐어. 저스틴과 내가 찍힌 사진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고 당신은 그 사진들을 한 달이 넘게 가지고 있었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야. 내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조차도. 테드가 두 팔을 펼쳤다.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모르겠어 홀리. 정말 모르겠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을 믿고 싶어. 내가 왜 린치를 그러니까 저스틴을 폭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건 맹세할 수 있어. 당신들 둘의 관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것만큼은 내가 알아. 난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 당신과 아이들이 이번에도 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닥터 힐이 당신 상태를 계속 전해줬어. 당신한테 쉽지 않은 날들이었다는 거 알아. 당신이 일종의 환각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 맞아. 그런 거야. 끔찍해. 내가 여기 수용되기 전에 누군가가 내 마지막 기억들을 다 가져가서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 같아. 꿈속에 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랄까. 아, 웬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이름이야? 아니, 닥터 힐 도 묻던데 대답을 못해줬어. 웬델이 누구야? 나의 분신인 것 같아. 마치 마치 내 마음 안에 내 기억의 일부를 따로 저장해놓은 창고가 있는데 내가 그 창고 열쇠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창고가 그 창고가 웬델이야. 그 자를 수십 번도 넘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가 나 자신이었어. 어, 황당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 처음에는 같은 일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런 주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어. 하지만 닥터 힐의 도움으로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출구를 찾았지. 이제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 곧 웬델의 정체를 밝히고 말 거야. 테드는 홀리가 자신을 미친 사람 보듯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달리 어떻게 보겠는가. 그리고 물론 그는 그녀에게 주머니 쥐에 대해서 테라스 문을 통해서 본 것에 대해서는 말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왜 그래 테드? 홀리의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파로 갔다. 그러고는 신디와 나든이 그린 그림을 집어들었다. 해변 빨간색 수영복 우연일까? 아이들이 왜 해변에 있는 우리를 그렸지? 테드가 물었다. 홀리가 이마살을 찌푸렸다. 몰라 그게 중요해? 아빠한테 그림 그려서 선물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자기들 방으로 올라가서 그린 거야. 예전에 예전에 갔던 휴가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골랐겠지? 테드는 계속 그림을 바라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진실을 말해줄 다른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낚싯대 돌고래 모양의 튜브 진실을 보여줄 세세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접는 의자들과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과 몇 그루의 야자수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어울리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웅크리고 있는 주머니 쥐도 없고 분홍색 장난감 성도 없었다. 그가 환각 속에서 본 모습을 상기시켜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괜찮아 테드 해변이 무슨 큰 문제라고 그래 어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전에 꿈을 꿔서 그래 우연의 일치인지 꿈속에서도 당신이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어 홀리는 전남편이 비키니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꿈에서 보았다는 사실이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테드는 그림을 옆으로 치웠다. 그들은 몇 분 더 함께 있으면서 지루한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테드는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딸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돌아왔을 때에야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림을 겨우 잊을 수 있었다. 그는 딸들을 한 명씩 안아주면서 빨리 라벤더를 나가서 딸들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하지 말았어야 할 약속이었다. 30장 신디와 나딘이 그린 그림이 테드의 책상 위 코르크 메모판에 붙어있는 유일한 게시물이었다. 네 귀퉁이가 테이프로 붙어있었다. 복도를 걸어 마당으로 향하던 마이크는 그림을 보고 있는 테드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기선 앞쪽 못 쓰게 해. 그가 말했다. 앞정을 못 쓰는데 게시판이 무슨 소용이냐 싶다면 자네만 궁금해하는 건 아니야. 테드가 바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앞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저 배경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어 마이크. 마이크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가족이 왔다 가니 괴롭구나. 그렇지. 그런 게 아니야. 내 말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진실을 알아내고 여기를 나가서 딸들과 함께 살아야겠어. 마이크가 동의했다. 어떻게 하면 그 빌어먹을 주머니 주위를 찾을 수 있을까 마이크. 31장 목요일 오후 오전에 비가 내리더니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덮어 언제라도 비가 더 쏟아질 것 같았다. 봄이 한창인데 마치 늦가을 같았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휴게실에 모였다. 스케치와 롤러가 체스를 두고 테드가 심판을 보고 있었다. 테드는 경쟁자가 아니라 무적의 체스 신이나 지혜의 셈으로 여겨졌다. 경기가 끝나면 테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복귀하면서 각각의 수를 분석했고 지켜보는 동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다음 시합에서 비병동 친구들을 쳐부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있었다. 적대적인 감정을 완전히 버린 레스터도 이들 무리에 합류했다. 마이크가 들어와 테드에게 잠깐 밖으로 나가자고 했다. 그는 동물을 볼 수 있다던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작고 뚱뚱한 환자 에스포지토와 함께였다. 테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른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려고 따라가려고 했지만 마이크가 그들을 막았다. 처음에는 위협적으로 노려보았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밖으로 나올 꿈도 꾸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테드는 마이크가 완강하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보고 놀랐다. 스키치와 롤로와 레스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체스테이블로 돌아갔다. 테드는 옷걸이에서 코트를 꺼내 입고 마이크와 함께 걸어 나갔다. 에스포지토가 땅 위에서 통통거리며 움직이는 거대한 풍선처럼 그들을 따라왔다. 그들 세 사람 말고는 다른 환자 두 명이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마이크가 부르자 그들이 다가왔다. 마이크가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복종했다. 마이크는 건물을 돌아보며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무슨 수상한 행동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구경꾼이 창문마다 다닥다닥 붙어서 있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늘 앉던 벤치로 향했고 테드는 전에도 그랬듯이 거기 앉을 거라고 추측했다. 그는 이 작전이 주머니주의와 관계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에스포지토는 왜 데려왔는지는 알지 못했다. 에스포지토는 거대한 배를 출렁이며 어정어정 걸으면서 겁에 질린 눈으로 계속 마이크의 눈치를 살았다. 벤치에 도착하자 마이크가 테드에게 벤치를 옮길 테니 한쪽 끝을 잡으라고 했다. 빨리 마이크가 테드와 에스포지토와 함께 벤치를 들면서 말했다. 테드와 마이크가 벤치의 한쪽 끝을 들고 에스포지토가 다른쪽 끝을 들고서 마당을 가로질러 농구 코트를 향해 갔다. 과연 그들이 농구 코트 중앙에 있는 원에 거의 다다랐을 때 건물 주 출입문이 열리더니 경비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뛰어나와 두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이봐 당신들 도대체 뭐하는 거야? 계속 가 마이크가 말했다. 1, 2미터만 더 가면 되었다. 좋아 여기 놓고 앉아 자네도 에스포지토 세 사람 모두 벤치에 앉았다. 마이크와 테드가 양쪽 가에 앉고 에스포지토가 가운데에 앉았다. 그들은 건물을 등지고 앉아있어서 경비와 간호사가 벤치를 돌아와 그들 앞에 설 때까지 다가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간호사는 맥매너스였다.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경비가 말했다. 초현실적인 장면이었다. 세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간호사와 경비의 눈을 피하면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치 농구 코트 중앙에 앉아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음? 마이크가 한 손을 들어 평화의 상징 수신호를 보여주었다. 괜찮아 내가 설명할게 하는 느낌으로 그는 벤치의 원래 자리 옆에 서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기 아주 끔찍해 그가 경악한 얼굴로 말했다. 바람이 가지를 어찌나 흔들어대는지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아. 아주 별로야. 안 그래 친구들. 헛소리 집어치워 노슨. 경비가 말했다. 내가 다 보고 있었거든. 거기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마이크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허 어떻게 알았지. 그는 다시 평화의 수신호를 보내더니 다른 변명을 하려고 애썼다. 그는 앞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고 한 손을 둥글게 말아 입에 갖다 댔다. 쉿 이건 비밀인데 하는 느낌. 이 두 친구는 여기가 정상이 아니야. 마이크가 자기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돛은 헛소리 집어치우라니까 집게를 마음대로 갖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벤치를 제자리로 갖다 놔 지금 당장. 이봐 마이어스 벤치는 벌써 여기 갖다 놨어. 마이크가 말했다. 위협적인 어조도 약간 느껴졌다. 우린 잠깐 여기 앉아서 쉴 거야.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경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맥매너스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들어갑니다. 짜증이 난 목소리였다. 마이어스가 한숨을 쉬었다. 이번이 마지막인 게 좋을 거야. 도슨. 당신이 무슨 일을 하면 다들 따라한다는 거 알잖아. 다들 단체로 물건을 옮기고 돌아다니는 건 못 봐. 알았습니다. 대장님. 이제 괜찮다면 해가 있을 때 햇볕 좀 쬐고 싶은데 선크림 가져온 사람. 경비가 포기하고 자리를 떴다. 마이크는 농담조를 버리고 테드를 돌아보았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 코트를 나누는 중앙선이 테드의 발에서 10cm도 안 되게 떨어져 있었다. 마이크는 그것이 현실 세계와 광기의 세계의 경계선이라고 말했었다.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이크 보고 싶다고 했잖아 안 그래 에스포지토가 몸서리를 쳤다. 두 사람에게 그 떨림이 느껴질 정도인 걸 보면 그들의 말뜻을 알아차린 것이 분명했다. 얌전히 앉아 있어 에스포지토 그래. 보고 싶긴 보고 싶어. 하지만 이게 그 선이야. 마이크가 백색 선을 가리켰다. 물 웅덩이 밑에 있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선 옆에 있으면 볼 가능성이 커질 거야. 아, 빌어먹을 책을 안 가져왔다. 테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서 몸을 움츠리고 앉아있었다. 그 순간 그는 마이크의 본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항상 책을 읽고 기발한 이론을 펴고 가끔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위협적인 남자가 아니라 라벤더 메모리얼 평생 회원권을 가진 미친 환자를 보았다. 테드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짓인가 생각했다. 믿어야 해. 에스포지토가 불쑥 말했다. 테드는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 입 닥쳐, 에스포지토. 마이크가 핀재를 주었다.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주머니 줄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어리석게도 테드는 나무들과 벤치가 있는 마당 뒤쪽을 흐끔거리면서 그 끔찍한 동물을 찾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마이크, 미안한데 우리 여기 백만 번도 넘게 왔었잖아. 심지어 이 중앙선 옆에도 왔었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 봤고 근데 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 여기 이 친구가 있잖아. 마이크가 에스포지토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 친구는 항상 본다고 말하지 않았어. 에스포지토는 강력한 조명등 같은 존재야. 곤충만 빼고 온갖 동물들이 모여들지. 안 그래, 에스포지토? 마지막으로 본 지 오래 됐는데. 마이크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거짓말도 덩치처럼 참 통 크게 한다. 어쨌든 우리 셋 다 동물을 봤잖아. 본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아. 마이크가 몸을 기울이고 남의 기를 죽이는 그 강렬한 눈빛으로 테드를 바라보았다. 이봐, 볼 거야 말 거야. 다 자네 때문에 하는 일인데.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미안해. 아무려면 어때. 잃을 게 뭔데. 미친놈 두 명과 함께 농구 코트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것이 진실을 발견하게 도와준다면 해보는 거지 뭐. 안 그래? 하고 테드는 생각했다. 준비됐어. 테드가 확신을 갖고 말했다. 부탁해, 에스포지토. 자네의 아쿠아맨 파워를 이용해서 놈들을 불러줘. 이리로 오라고 얘기해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에스포지토가 세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 장면은 건물 안에서 보면 기이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병원을 등지고 농구 코트 한가운데에 놓인 벤치에 앉아있는 세남자. 무슨 버디모비의 포스터 같았을 것이다. 세남자와 주머니 쥐, 개봉, 박두. 20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테드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주머니 쥐를 보진 못했고 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딸들은 가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놀이를 했는데 항상 나딘이 졸라서 하곤 했다. 언니의 끊임없는 참견과 수다에 지친 나딘은 이런 게임을 통해서 언니를 평소보다 더 오래 조용하게 만들곤 했다. 테드는 지금 이 세 남자가 그 놀이를 하면 누가 먼저 말할지 생각해 보았다. 인생의 매 순간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놀이를 하는 에스포지토는 먼저 말할 것 같지 않았다. 도스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몽상 속으로 빠져든 것 같았다. 테드만이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니. 두꺼운 외투를 입었는데도 점점 추워졌다. 벤치의 등을 기대는데 주머니에서 묵직한 말편자가 느껴졌다. 그거였다. 그 순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 말편자를 갖고 있는 한 주머니 쥐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말편자를 꺼내 동료들에게 보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해한 것 같았다. 그는 말편자를 최대한 멀리 던져버릴까 생각했지만 맥매너스와 경비가 다시 나타나 분란을 일으킬 것 같아서 코트의 가장자리로 걸어가서 거기에 말편자를 놓았다. 덮어놓아 에스포지토가 말했다. 뭐로 덮어? 테드가 벤치로 돌아가면서 말했다. 왜 투로? 마이크가 끼어들었다. 덮어 테드는 한숨을 쉬었다. 환상적이군. 이제 꼼짝없이 감기에 걸리게 생겼다. 하지만 무슨 미친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말편자를 덮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벗어서 그것으로 말편자를 덮었다. 확인하니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서둘러 벤치로 돌아갔다. 옆으로 가 에스포지토. 내가 가운데에 앉을게. 덩치 큰 남자가 순순히 옆으로 비켜앉았다. 놈들이 오고 있어. 그가 비켜앉는 것과 거의 동시에 말했다.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다. 테드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이상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 역시 알아차렸다. 그때였다. 경계선 너머에 있는 물웅덩이에 비친 움직이는 물체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빨간색 물체였다. 빨간색은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에스포지토가 뜬금없이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깊어졌다. 뭐? 테드가 물었다. 또 물에 반사된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는 확실했다. 빨간색 비키니를 입은 홀리의 날씬한 몸이 물웅덩이 속에 나타났고 바람이 물의 표면을 휩쓸고 가자 그녀의 몸이 흔들리더니 사라졌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 있었다고 테드는 확신했다. 그는 고개를 들다가 너무 놀라 얼어붙어버렸다. 코트 구석에 디즈니 공주의 성이 있었다. 물에 비친 모습이나 반투명한 유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진짜 성이었다. 테드가 그것을 가리켰다. 우리도 보여 마이크가 선언했다. 내 딸들의 성이야 테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테드가 일어서서 성을 향해 혼자 걸어갔다. 절반쯤 가다가 돌아보니 마이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보고 에스포지토는 고개를 어깨 밑으로 한껏 수그리고 그 거대한 몸을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테드는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과 함께 안전한 벤치에 앉고 싶은 욕구와 필요를 느꼈다. 그들 너머로 라벤더 건물의 유리 출입문 안에서 맥매너스의 윤곽이 보였다. 맥매너스가 성을 보지 못했을 리 없었다. 테드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성은 농구 코트와 숲의 경계선에 서 있었다. 성 앞에 도착한 테드는 무릎을 꿇고 옆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만지는 것조차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그 안에서 주머니 쥐를 보게 될 거라고 확신했는데 보이질 않았다. 성은 완전히 비어있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에이리얼과 포카운타스가 한쪽 벽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어쩔 거야. 그는 성 주위를 걸었다. 앞쪽 벽에 에스메랄다와 그 옆에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있었다. 테드는 공주의 본명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다. 토이저러스에서 신디와 손을 잡고 이것과 똑같은 성 주위를 돌고 있는 자신의 모습. 어린 신디가 그에게 공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오로라 신디의 목소리가 그에게 대답해 주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이름은 오로라였다. 그는 전율했다. 이것은 그가 웬델로부터 훔쳐온 최초의 기억이었다. 그는 계속 성 주위를 돌았다. 저 언니는 베리야 신디가 말했다.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테드가 덧붙였다. 응. 그리고 저 언니는 포카운터스 이 언니는 뮬란 뒤쪽에는 공주 그림이 없었다. 하판에 그려놓은 벽돌 벽뿐이었다. 테드는 그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좀 넓은 시각에서 보려고 몇 걸음 뒤로 물러섰을 때 오른발에 딱딱한 것이 밟혔다. 주머니 쥐. 그는 저도 모르게 펄쩍 뛰었고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그것은 주머니 쥐가 아니고 육류용 칼이었다. 라벤더에 있는 게 아니야. 아빠 그냥 성이야. 테드는 몸을 구부리고 칼을 집어들었다. 손잡이에 빨간 얼룩이 묻어있었다. 빨간색은 내가 좋아하는 색인데 이 칼이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는 마이크와 에스포지토가 멀리서 그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대답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와 같은 자세로 그대로 얼어붙은 것 같았다. 테드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그들도 손을 흔들게 해볼까 생각했지만 굳이 그러지는 않기로 했다. 어차피 손을 흔들어주지도 않을 것을 알았다. 게다가 그 순간 2, 3미터 떨어진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주머니 쥐가 확실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주머니 쥐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었다. 주머니 쥐는 테드에겐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 킁킁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고 가끔씩 고개를 들 뿐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테드는 자기가 밀렵군처럼 아직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주머니 쥐를 따라갔다. 테드는 라벤더 숲으로 들어섰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곳이었고 몇 분 안에 친구들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가로수길을 걷고 있었다. 주머니 쥐가 앞장서서 그를 안내하며 걸어갔다. 공터가에 이르러서 주머니 쥐는 옆으로 비켜서더니 그 악마 같은 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환한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를 보았다. 그를 보았다. 테드는 그 옷이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었으며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후드 티셔츠를 입고 MSU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다. 테드는 그 옷차림을 즉시 알아보았다. 자신을 포함한 대학 친구들 모두 백만 번은 더 입었을 티셔츠와 모자였다. 피해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솔직히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그는 자신이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서 본능적으로 시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목에 가로로 길게 난 칼자국의 일부가 보였다. 피가 풀을 물들이고 땅을 짙은 색으로 바꾸어 놓았다. 넌 누구냐? 그는 시신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시신을 뒤집어야 했다. 얼굴을 보려면. 테드! 뒤에서 누가 불렀다. 테드가 돌아보았다. 맥매너스였다. 마이크와 에스포지토가 그녀 뒤에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테드는 자신이 본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숲속에 누워있는 메사추세추 주립대학생의 시신은 없었다. 하물며 웃고 있던 주머니 쥐는 말할 것도 없었다. 테드는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들었다. 응? 들고 있던 칼은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머니 쥐 봤어? 마이크가 물었다. 테드는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근데 그 배경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못 본 것 같아, 마이크. 솔직히 내가 본 게 뭔지 모르겠어. 죽은 학생의 모습이 아직도 테드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다. 누구였을까? 그들이 라벤더 메모리얼 병원의 평가실에 들어온 지 3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로라는 린치의 비서 니나를 만난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놓았다. 그러나 그 젊은 아가씨가 마지막에 폭로한 내용은 아직 말하지 않고 있었다. 경찰이 니나를 조사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당신이 린치의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거기에 당신과 함께 있었다고 했어요, 테드. 테드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가족의 방문과 병원 마당에서의 기이한 경험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 얘기 끝까지 안 했는데. 하지만 대답 먼저 하죠. 그래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 1주기에 있는 모든 사건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날들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왜 블레인 같은 자를 찾아갔을까요? 내가 묻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니나가 린치의 사무실을 나가면서 들었는데 당신이 블레인의 집에 가는데 린치가 미행했다며 화를 냈대요. 이 마지막 말이 테드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천천히 그 말을 반복했다. 내가 그 자랑 무슨 관련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과 블레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건 알았잖아요?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심지어 홀리조차도. 어쨌든 당신은 린치가 따라온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로라는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가끔 그녀가 테드를 날카로운 눈으로 보았다. 어쩌면 테드의 눈에만 그렇게 비쳤을 수도 있었다. 잠깐만 로라. 둘의 관계라니 무슨 뜻이죠? 어, 특별한 뜻 없어요. 서두르지 말자고요. 어, 하지만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테드. 테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딸들을 보고 난 이후로. 네? 테드는 낙담한 표정이었다. 신디와 나딘을 생각하니 아이들과 떠나기 전에 했던 약속이 떠올랐다. 테드, 무슨 말이든 해도 돼요. 홀리와 딸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듣고 싶어요. 그것도 여기서 다루어야 할 문제예요.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기서 나가야겠어요, 로라. 하루 이틀 만이라도 호수과 별장에 가서 내 물건들을 보고 내 집에 있어봐야겠어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현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게 내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장소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테드,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알아요. 그리고 당신한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내 딸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것도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난 기억을 되살려내야 하고 열쇠는 호숫가 집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왜 그런 확신이 들었죠? 그녀를 설득하려면 병원 마당에서 본 것을 말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이라기보다는 환상이랄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딸들의 분홍색 장난감 성이에요. 그 성으로 걸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다가 성 뒤로 난 길을 발견했어요. 딸 신디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떠나고 없더군요. 그 호숫가 별장 뒷길을 나 혼자 걸었어요.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는 몰라도 계속 걸었어요. 중요한 건 걸으면서 들었던 느낌이에요. 그 끝에 가면 엄청난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해줄 열쇠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확신. 로라는 어느새 수첩을 들고 뭔가를 맹렬히 휘갈겨 쓰고 있었다. 그때 시신을 발견했어요. 메사추세츠 출입대학교 학생이도군요. MSU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거든요. 시신 밑에는 피웅덩이가 있었어요. 얼굴은 볼 수 없었고요. 그 꿈을 언제 꿨어요? 어제. 테드는 그때 자기가 깨어있었다거나 마이크와 에스포지토가 농구 코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여길 나갈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환상 속에 주머니 쥐가 나타나 그 시신이 있는 곳으로 그를 안내했다고 털어놓는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또요? 그게 다예요. 성이나 시신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뭔가일 텐데 확실한 건 호수과 별장 뒷길에 중요한 해답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꿈을 꾼 이후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테드, 그게 꿈의 특징이에요. 꿈에서는 너무나 확신하는 일이었지만 깨워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테드는 자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확신에 찬 것처럼 보여야 했다. 로라의 표정을 살펴보니 그의 이야기가 적어도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았다. 로라는 계속 메모를 하고 있었다. 아, 당신이 그 길에서 본 게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게 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후드 티셔츠와 모자가 거기 있었던 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내 대학 시절에 대해서는 기억이 흐릿한 부분이 많아서 어떤 부분들은 선명하게 기억해요. 교수들, 포커 게임, 아르바이트. 하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어요. 린치와 관계된 일들은 전부. 그가 내 룸메이트였고 거기서 우리가 친구가 됐다면 그와 함께한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로라, 내가 호숫가 집에 좀 다녀와도 되겠어요? 닥터 힐은 부드럽게 고개를 가로주었다.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어려 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테드. 미안해요. 음, 가까운 미래에 치료를 위한 외출을 할 가능성은 열어둘게요.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가끔 외출하기도 하거든요. 테드가 일어섰다. 그의 팔과 다리는 묶여있지 않았다. 물론 옆방에 있는 맥매너스는 한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겠지만. 테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운 걸 암송하는 학생 같았다. 로라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를 보고 있었다.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할게요. 하지만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C병동 책임자가 아니라서. 테드는 의자에 앉았다. 알겠어요. 당신이 고려하리라는 걸 안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요. 고려해 볼게요. 약속해요. 33장 33장은 파트 3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커스는 병원 식당에서 잠깐 점심을 함께한 이후로 로라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를 한순간도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테드 맥케의 일로 의논할 게 있다고 했을 때 마커스는 만나자고 동의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굳게 결심했다.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것이다.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데도 지쳤다. 테드 맥케인은 좀 기다리라고 할 것이다. 세상은 좀 기다리라고 할 것이다. 로라가 들어갔을 때 마커스는 창가에 있는 두 개의 작은 흔들 의자 중 하나에 앉아있었다. 앉아도 돼요? 그럼. 로라는 반대편 흔들 의자에 앉았다. 그들은 직각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마커스는 창밖을 내다보며 적절한 말을 찾고 있었다. 아니, 용기를 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디 안 좋아요, 마커스? 아, 그래 보여? 뭐, 사실 좀... 그녀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커스는 마음속으로 한 말을 연습하고 심호흡을 했다. 당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마침내 그가 말했다. 로라는 만족감과 연민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요전날 당신 집에 갔을 때 당신한테 기스하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어. 로라가 그의 팔뚝에 손을 얹었다. 잠깐만요. 그럼 제대로 해요, 우리. 이번 토요일에 날 당신 집으로 초대하면 어때요? 당신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새로 시작한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얘기할 필요 없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트예요? 그녀가 말하더니 일어섰다. 그런데 할 얘기가 있어서. 로라가 그의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 닥터 그랜트, 잠깐 얘기 좀 나눌까요? 마커스가 껄껄껄 웃었다. 로라가 책상 맞은편에 있는 의자에 앉자 마커스가 늘 앉던 책상 뒤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당신 비서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날. 로라가 킥킥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면서 말했다. 허허, 그럴지도 모르지. 마커스가 말했다. 그러고는 잠깐 침묵했다가 그들이 조금 전에 앉아있던 창가 자리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고마워, 그렇게 말해준 거. 그건 그렇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로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테드가 과거의 일 몇 가지를 기억해냈어요. 그를 좀 더 밀어붙일 때인 것 같아요. 로라는 테드가 꿈속에서 보았다던 메사추세츠 주립대학 학생 얘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분홍색 성 뒤에 난 길 이야기도 했다. 테드가 호수가 집에 가고 싶어 해요. 그 길이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어쩌면 그 길이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장소로 자신을 데려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마커스. 그는 잠깐 생각했다. 적절한 때라고 확신해. 솔직히 말하자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주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요전날 테드의 딸들이 왔었어요. 꼬맹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테드가 마지막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거라면 한 번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고요. 당신이 알아서 해, 로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이 병동의 책임자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책임이야. 하지만 당신이 담당 의사니까 신청서를 작성하면 내가 허가할게. 언제 가게 하려고? 토요일 마커스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로라가 깔깔거렸다. 나 그날 하루 쉬어요. 월터와 걔 아빠는 할아버지 댁에 갈 거예요. 나한테는 완벽한 하루의 휴가죠. 그날 아침엔 테드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오후에 일찌감치 돌아와서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데이트하러 나갈 거예요. 내가 결정할 일이라는 거 알지만 당신의 의견이 나한텐 중요해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당신의 직감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잖아. 과거와의 연결고리로 체스를 선택한 것 말편자를 이용한 것 환자를 시병동으로 옮기는 일까지 모든 일이 다 당신의 공이지. 맥케이가 당신한테 중요한 환자라는 거 알아. 당신의 직감이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말한다면 한번 해봐. 고마워요. 로버트에게 말해놓을게. 보스턴 경찰국에 있는 내 친구 말이야. 기억해.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웃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로버트 튜발. 어떻게 입겠어요. 마커스도 소리내어 웃었다. 이름도 하필. 여기서 두 사람이 웃는 이유는 실제로 미국에 있는 배우 로버트 튜발과 이름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을 보면 절대로 성과 이름 다 붙여서 부르면 안 돼. 이 살인사건에 대해 알아보라고 할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아닌지부터. 맥케이가 언제 대학을 다녔지. 1993년에 입학해서 97년에 졸업했어요. 당시에 거기서 살인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외출권에 관해서는 최대한 안전 및 예방 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허락할 거야. 항상 손과 발을 묶어야 하고 무장한 경비가 동행할 거고. 좋아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아는데 나도 가고 싶지만. 당신은 날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에게 익숙한 얼굴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날 누가 당직인지 알아볼게. 누구든 잠깐 바람 쐬러 가자면 좋아할 거야. 편도로 3시간은 달려야 하는 거리예요. 로라가 말했다. 이 정보를 끝까지 쥐고 있다가 이제야 내놓았다. 그녀의 꿍꿍이를 마커스도 알아차렸다. 하하. 당신은 구제 불능이야 로라. 우리 약속 시간까지는 맞춰서 돌아올게요. 그녀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외출 신청서 보내줘. 오늘 허가할 테니. 정말 고마워요. 토요일 전에도 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행운을 빌어. 하하. 토요일엔 이 일 얘기는 안 할게요. 로라가 사무실을 나가기 전에 말했다. 약속해요. 하하. 당신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 그녀가 미소지었다. 그리고 마커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뭘 해야 하는지 잊지 마요. 절대로 안 잊을 거야.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이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파트 4 이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